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우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주님, 세달 8월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름이 되어 매미들의 노래잔치가 한창입니다. 한마리가 하는 독창이나 무리를 지어 노래하는 합창도 무더위의 단비처럼 우리에게 시원함을 전해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